기본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자본 자체가 약간은 자본의 순환성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래들의 움직인들 최근에 막 계속 덤핑을 하잖아요. 롱포지션을 계속 청산을 하면서 그래서 투자 환경은 과거보다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반년 동안 알트코인은 마이너스까지 받던 종목이 있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늘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이제 응축됐던 흰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발산하는 시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돌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구간들이 있죠. 빈슨같이 똑같은 위치와 있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보내주고 나면은 이게 한두 달 있으면은 언제 또 여기 왔냐 할 정도로 다시 똑같은 위치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내거든요. 슈퍼코인이라고 쓰셨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늘 반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기대치는 그렇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대부분 시장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더라고요. 외부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거시경제가 계속 영향을 어떤 자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모르는 애들만 계속 오르고 지금은 이제 아무 코인이나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식으로 좀 확실히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친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원칙을 갖고 가야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제가 책에서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정 코인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P코인입니다. 어쨌든 그 코인이 이것도 굉장히 선행명명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주목하시는 알트라든지 뭐 비트 위주로 하신다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박종환 작가와 함께 크립토업계, 크립토산업의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도 한 권 쓰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년 말인가요? 저희가 모신 게. 저희가 작년 1월이었더라고요. 그때 되게 추워가지고 본부장님이랑 둘이 1층에서 막 좀 떨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오들오들 떨다가. 떨다가 근데 벌써 한 반년? 반년까지는 아니고 5개월 넘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많이 변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나요? 수익적으로 좀 많이 이득을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또 그동안에 좋았으니까 수익적으로도 이득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도 개인적으로 또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많이 괜찮게 보냈는데 요즘에 또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은 좀 다운된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이 시간 조정 장세가 끝나면은 결국은 다시 또 비트코인은 가던 길을 갈 거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반년 만에 모셨는데 시장이 보통 일반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반년 정도면은 테마가 바뀌거나 크게 흐름이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흔한데 그리프토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우리 박종환 작가님께서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신데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박종환 작가님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블록미디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두 번째 출연을 했는데요. 저는 박 작가의 크리프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최근에 책 홍보는 아니고 약간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좀 한 번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신간을 내게 됐는데 사실 이 신간 홍보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정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블록미디어 출연을 하게 됐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시기에 읽어보시면은 우리 대세 상승장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6월에 이제 출간이 됐다고 제가 듣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방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장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지금 책을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반기는 좀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전망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약간은 좀 지배적인 전망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자들의 희망이 조금 섞인 것들이기도 합니다. 회로를 좀 돌렸습니다. 회로를 조금 돌려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고 금리를 결국은 몇 번 인하할 것인가 그 기점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뭐 바로 유동성이 몰려온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뭔가 훈풍이 돌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어떤 변화의 기조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은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올해 우리 기대대로 9월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점이 되고 그리고 11월에 대선까지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 3분기에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랠리들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래도 3분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가더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는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대선을 기점으로 한 변화들이고 유동성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잊혀졌지만 반감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될 시기들이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사이클들이 돌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 다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많은 차이가 있을 건데 격차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수준의 상승들이 다시 저는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다 하셨는데 방송 끝낼까요? 조금만 더 얘기하시죠. 네.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한번 일단 돌아보는 시간을 방금 전에 하반기 전망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무지막지한 변화들이 크리프트 시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매크로 시장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거는 정말 영역력이 컸다라는 키워드를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상반기에는 키워드를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텐데 하나만 꼽으면은 ETF죠. ETF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번에 어떤 사이클들을 좀 많이 좀 바꿔놨죠. 그래서 정고점을 갖다가 반감기가 되기 전에 그냥 먼저 돌파해버리고 지금 조정 구간을 겪으면서 사실은 사이클에 대한 셈법들이 많이 좀 복잡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 우리가 이 시장에 엄청난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의견들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은 대세 상승장이 좀 일단락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전혀 그렇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거죠.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찬반을 만들어낸 요인 자체가 이미 ETF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ETF의 순유입 유출량과 가격 차트를 비교해보면 정말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똑같이 쌍둥이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들을 우선 보셔야 되고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런데 두 번째는 반간비죠. 반간비가 지났는데 늘 그랬듯이 반간비가 지나고 뭐 별다른 영향이 없었죠. 그런데 그 지금 기자에서는 채굴자들의 어떤 채산성들과 그런 부분들이 과거 사이클 대비로 거의 흡사한 흐름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어떤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채굴자들의 연쇄적인 어떤 파산 파산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장비를 더 큰 회사들에 이양을 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조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어떤 진정되는 국면에서 상승 열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시경제.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작년 생각해보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해처럼 많이 부각되지 않았죠. 2022년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때 그 이슈들이 많이 부각됐다가 2023년은 오히려 조금 잠잠했다가 지금 다시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이 거시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전환기에 어떤 기조들이 오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 상반기를 결정했던 중요한 요인이고 이제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또 계속해서 함께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가 사실상 상반기를 장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끌어왔던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질문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기대했던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강감기가 4월 중반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되면 그 즈음에 뭔가 상승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ETF가 먼저 1월부터 승인이 나는 바람에 상당한 하이프를 끌고 3월에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어떤 한계치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영역들, 역량들은 어쨌든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점에서 이 ETF에 의해서 자본들이 밀려온 것들이 지금 현실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의 한계치를 일단 한 번 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들에서 한 번 좀 조정을 통해서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하이픔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기간들도 좀 길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오른 만큼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는 약간 말아올리는 모습들인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어떤 부대낌을 겪으면서 격전지를 겪다 보니까 이걸 다시 돌려서 어떤 시원한 추세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저는 내려왔던 것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한정된 자본들 그런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정된 자본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로 자본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신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 자본들이 선별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자선들에 조금 더 들어가는 움직임들인데 2022년 이후로 어떤 나스닥과 암호화폐 움직임들 차트를 보시면 서로 간에 디커플링 된 구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거시적인 흐름들을 보면 같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구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크게 보면 동조화됐다. 크게 보면 사실은 동조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꺾이는데 나스닥 막 가고 있는 움직임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시간들이 자본의 순서에 따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동성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찍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 크리프트 시장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결국은 크리프트 시장도 후발대로서 큰 그림에서는 나스닥이라든지 s&p500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한번 보면 나스닥은 안 오르는데 또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때 etf발 이슈로 급등했었는데 그때 다들 어떤 반응들이 댓글에서 많았냐면 미국 주식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반응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미국 주식 투자할 걸 괜히 비트코인 투자했다. 이런 댓글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거는 결국은 어떤 자본의 어떤 순환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이 가격이 잠깐 부대낌을 겪으면 이렇게 기조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본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 순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어떤 강력한 이슈들이 하나 정도는 좀 나와줘야지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그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덜 투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것이다. 혹은 다른 어떤 호재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미국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뭔가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글프토시장은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트리거가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디커플링과 커플링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etf 비트코인 etf가 19일 연속 순유입 행진을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댔던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엄청나게 됐었다는 설명인데 우리는 3월 1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를 더 보는 건데 그때 더 뻗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자본 자체가 약간은 자본의 순환성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자본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한 어떤 주체들은 대부분은 이미 이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익스포저가 되어 있었던 올드머니다. 그렇죠 올드머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유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드머니들이 그냥 순환에 의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자본의 한계들도 있었고 뭔가 어떤 펌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절대적으로 어떤 큰 상승을 이루기에는 전체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큰 자본 대비로는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대비로 더 큰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물 etf가 출시되고 이 sec에서 13f 보고서에 보면은 무려 900개 넘는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담았다라는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시험 삼아서 한번 담아본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어떤 검토의 과정들, 모니터링 과정들과 어떤 준비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 그때 더 유의미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은 조금 더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사이클 랠리를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반감기라는 이슈들이 사이클의 중심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시경제발 금리 인하에 의한 어떤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자로서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질문이 너무 예리하셔서 하게 되는데 이제 설명해 주신 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예전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헬리콥터 머니식으로 이제 큰 유용성이 있으면 하이프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옥상에서 이제 돈론을 한 장씩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딱히 유동성이 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풀린 것조차 순환매로 지금 돌아다니는 돈이기 때문에 딱히 가격적인 상승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지 않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좀 비유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기관 13f를 통해서 9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정말 미미한 숫자이든 한 개이든 한 개 산 곳도 있더라고요. 한 개 산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든 크립토 시장이잖아요. 감화폐 시장이고 블록체인 산업이에요. 이게 탈중앙화를 외치던 곳이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 공정하게 가야 되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기관이 유입된다. 기관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가 세력이 된다. 이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박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가치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리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조들이 만들어지는 핵심들은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최초에 생성될 때 처음에 발행됐을 때는 이 화폐로서의 속성들을 가지고서 설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넘어가는 과정들이고 이미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들이 더 탄탄해질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많이 상승하려면 그 과정들은 어쩔 수 없는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금 같은 경우도 각 국가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개인들이 금을 많이 싸두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의 어떤 참반들, 옳고 나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의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블랙락에서 발행을 해서 이 현물 ETF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걸 모으고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기관들이 또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은 어떤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매집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어떤 기조들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기관이 이걸 집중하고 있다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분 중에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거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금 같은 경우도 국가준비자산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 채택의 과정들이 개인에서 기관에서 결국 국가로 간다라는 건데 이 국가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ETF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관들이 이거를 발행을 해서 인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가 됐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커스터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차원 자체가 국가에서 채택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로 봤을 때 우리가 최초의 기획을 했던 이 설계에서는 다소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장의 어떤 더 큰 성장들과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 측면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수급 상황을 볼 때 외국인과 기관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가 그날의 시세를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관들이 세력화가 돼서 좀 그렇게 된다면 크리프트 시장에서 개인들의 역할 힘이 좀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개인들의 입시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주신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과정들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원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래들의 움직임들 최근에 막 계속 덤핑을 하잖아요. 롱 포지션을 계속 청산을 하면서 덤핑을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들이 되면 기관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투자 환경은 과거보다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불안 요소가 많아졌죠. 불안 요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잘 맞춰서 고래나 기관들과 반대되는 행동이 아닌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크립토 자본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좋든 싫든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본이 성장하는 데에 따른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서 ETF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예전에 우리가 하이프를 만났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면 알트코인도 크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밈코인까지 가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불장으로 딱 이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비트코인이 커왔던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반년 동안 알트코인은 마이너스까지 받던 종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매일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어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익률은 알트코인 대비 좀 떨어질 수 있을지 한정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떤 해지 해지의 목적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방어력을 보여준다라고 금이군요. 완전히 금이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5% 떨어질 때 알트코인 20, 30%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은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은 때가 아닌 겁니다. 자본들이 앞서도 자본의 어떤 순환들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3월까지 급등했을 때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갔고 AI 섹터라든지 몇몇 생태계 코인들은 굉장히 비트코인보다 월등한 퍼포먼스를 내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섹터들이나 특정한 네러티브를 가진 것들만 그렇게 올라갔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지난 모습들이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지금은 비트코인을 먼저 모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알트코인이 가더라도 과거처럼 우우죽순 아무거나 펌핑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났을 수 있다. 이름 예쁜 거 사도 오르는 때는 아니다. 그때는 이제 확실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비싸게 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거시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반짝하고 그냥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최근에 좀 인기 있는 톰코인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코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평가가 지금 현 시점에는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네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펀더멘터리 갖춰져 있는 그런 포인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막 그냥 던져서 해놓으면 알아서 가던 그런 시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름만이 들리는 거 이런 거 사는 때는 아니다. 지금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 시장에서는 약간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이름이 많이 들리는 것들 이런 거 있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크리프토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이 커뮤니티 기반이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어느 때고. 근데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지속력이 있냐. 그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얘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 네러티브에 의해서 한 번 정도 점핑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펀더멘터리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한 번 펀더멘터리 받쳐주지 못한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옥석을 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에서 좀 소개해 드린 부분이 네러티브와 펀더멘털을 동시에 좀 고려할 수 있는 그 전략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 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 깨알같이 홍보를 네. 깨알같이 홍보를 해주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붙임이 좀 있었긴 하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었다고 이제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월이 힘든 장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5월이 힘들다고 많이 이제 악마의 5월인데 5월은 잘 나갔어요. 오히려 6월 이제 소순이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고 옆 동네 이제 미국장 보면 거기는 이제 다 파란불을 켜면서 잘 나가는데 우리만 왜 이러냐 이러면 약간 박탈감도 생기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혼조세를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맥락입니다. 저희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과 동일하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올 초부터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어떤 부대낌은 사실은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거의 작년 말부터 해서죠. 거의 한 8개월 동안에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블러스였거든요. 4월 정도 빼고는 다 올랐던 것 같아요. 4월 정도 빼고는 다 올랐고 지금 이제 또 6월에 들어서 부대낌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든지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암호화폐는 좀 기대감이 특별하죠. 다른 자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해서 그런 시간의 힘들 즉 시간의 기다림을 감내하는 것도 투자의 되게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호기하고 나가면은 고래들의 의도대로 본인의 물량들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조정이 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구간에서나 그렇게 담거나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바이더 딥을 해야 되는 구간들 즉 저가 매수 구간에서 가져가야 되는 전략들과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전환들을 바라볼 수 있는 돌파 매매 전략들은 좀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이던스가 없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조금 오르면 또 사고 조금 내리면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무지성 투자하면 안 돼요? 내린다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때 대응을 하려면 현금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현금들을 갖다가 이 격전지 아무 의미 없는 격전지에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작 바이더 딥을 했는데 나무의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땐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돌파 매매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어떤 구간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유익을 보셔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아무 때나 남은 물을 다 마셔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비유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일단은 좀 축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가올 수 있는 긍정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 같이 좀 위로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좀 뭐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만 5천에서 6만 6천을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폭락에 대한 기준들은 좀 다른데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너무 확정된 미래를 생각하세요. 어떤 미래들이 일정보험 확정된 미래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우상행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정된 미래라. 그거는 거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들이 얼마나 오를지는 다 미지의 영역이죠. 다만 여러 가지 관점들, 밸류에이션 모델들도 끌어와 보고 스톡트 플로우 모델, 플랜 B 같은 분들은 그런 것도 끌어와 보고 해서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누군가는 10몇 억 간다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2, 3억 간다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거는 확정된 미래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달러의 약세들이나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인 어떤 변수들은 확정된 미래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롱 포지션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고려들이 계속 그거 청산하죠. 계속 청산해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또 연세 청산으로 가격이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들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그늘 중앙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터몰더들 있죠. 단기 보유자들. 이 단기 보유자들은 이 시장에 어떤 시장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죠. 가격이 좀 오르니까 급하게 올라탔는데 들어오자마자 왜 하락해? 약간 이런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나 고모님 이런 분들.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격이 본인이 산 구간, 이 비용 구간보다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왜 떨어져는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패닉셀링을 하게 되죠. 공포감이 나오니까요. 공포감이 나오니까 더 손해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패닉셀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구간들이 있느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온체인상에서 격전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구간들.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가격이 상단에 있으면 분명히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뚫려버렸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밀린다. 밀린다. 전투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면 또 패닉셀링으로 물량을 던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확정된 어떤 시나리오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고 충분히 어떤 가격까지든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60K라고 하는 그 구간은 지켜낼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전제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기 전략들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바이더집을 해야 되는 구간을 찾을 수도 있고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수익권이 더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본인이 봤을 때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부득불, 익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은 그 상황에서 중요한 구간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고 뚫어내고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은 아직은 긍정적인 쪽으로 유효하다. 네.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체인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했던 것이 최근에 6월 2, 3주 차 들어서 최근에 뉴스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시세, 코인마켓, 코인개코 이런 거래소 차트를 보면 횡보장이다, 조정장이다 계속 그런 그 수준의 그 가격대인데요. 전망치는 어마무시한 전망치의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긴 하더라고요. 하나 똑같은 부분들은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인가 그리고 거시경제를 필두로 해서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것인가 그 구간들을 가지고 대부분은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계산법을 본인들이 투명하게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뭔가 많은 어떤 계산들을 통해서 집계를 한 것이고 대부분은 어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좀 가이드로 삼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지 전혀 가이드가 없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버텨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기관들이 2024년 말에는 한 1억 5천 가고 2025년 상반기가 되면 한 2억 5천 3억 간다. 이런 가이드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기점들이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공감된 사실들.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에 대해서 저는 맹신하진 않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 구간을 떨어지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단기적인 것들이. 왜냐하면 그 가이드들이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움직이는 기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이드로 삼을 만하다. 얘기가 약간 꼬였네. 괜찮습니다. 현재 말씀 주신 것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기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알트코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다른 계산들. 뒤에서 또 여쭤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스스로의 내러티브라든지 스토리라든지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 복잡한 게 많아서 이 요소들을 모두 넣다 보면 조금 설명할 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게 비트코인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dca라고 하는 방법 있죠. 그걸 갖다 어떤 분은 저한테 너무 무지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 dca라고 하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모은 거죠.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지성 괜찮습니까? 그냥 주기적으로만 모아주면 되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절대로 그것들을 무지성이 아무렇게나 모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한 주기에 계속해서 모아주면 평균 단가를 잘 맞춰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원체인지표 같은 걸 좀 섞어가지고 만약에 굉장히 많은 db들이 오면 내가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무지성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지성을 좀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좀 딥 구간들에서 유의미하게 더 물량을 넣으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이때 사야 될까요? 이때 팔아야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하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민한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름이 된단 말이죠. 여름 되면은 하반기에는 fomc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패드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두 번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무부의 활동이 좀 더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래서 가을쯤에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여름에 진입한다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뭐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투자자들이 좀 원칙을 세우고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거는 투자 성향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온체인 지표는 만능 지표가 아닌 거죠. 일정 부분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딥을 치고 나면 이제 이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57k까지 떨어졌던 그 구간들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좀 바이더 딥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된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드코인을 샀을 때 혹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충분히 더 떨어질 가능성들은 있지만 지금 정도 구간이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 정도는 최소한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바닥에 좀 가까워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65k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65k 전후로 한 구간들이고 만약에 60k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은 늘 보유하셔야 되죠. 그걸 얼마를 남겨놔라 이런 것들은 본인이 현금 흐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마다 정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들어가는 전략들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돌파 매매 전략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률은 좀 낮추더라도 미실현 손실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구간들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72k에 엄청나게 두껍게 계속해서 매도백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CBD 지표에서 봤을 때 파이어 타트 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거래소들을 봐도 72k에서는 굉장히 많이 매도백들이 쳐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렇게 강건한 구간들을 한 번 깨뜨리고 올라가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추세가 한 번 뚫리고 나서 그 구간에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응축됐던 힘들을 다시 한 번 더 발산하는 시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돌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간이라고 딱 정할 필요는 없이 본인들이 어떤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건 어쩔 수 없이 차트나 온체인지표를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 구간에 돌파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한 번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입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이 기회인 거고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조금 더 이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실 크립토 투자자들 대부분이 증권시장에서 보통 투자 계좌 개설할 때 자기의 투자 성향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극단적 투자 성향 이런 거 체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딥을 과하게 그러니까 아닌 구간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지는데 그 구간에서 더 또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돈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트코인의 마이너스는요.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를 뚫고 지하 몇 층까지도 내려간다라는 거를 반드시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 늘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급등한다.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알트코인은 내 게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으로는 그냥 내 게 아니고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자다 일어났는데 뛰었다. 그냥 보내줘야 된다. 보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지는 되게 많거든요. 보내주고 나면은 이게 한두 달이 있으면은 언제 또 여기 왔냐 할 정도로 다시 똑같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귀신같이 똑같은 위치에 와 있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내 게 아닙니다. 이것만 유의해도 추경 매수하지 마라. 추경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추경 매수 만약에 추세 추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추세 추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분은 추세 추정을 하시는 거 되게 좋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추격해서 따라 올라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또 잘 팔지도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시면은 왜 그게 어쩔 수 없냐. 이게 좀 말 좀 심혀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 손절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이득에도 이제 입절이나 손절을 못하시고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팔 타이밍 못 잡고 그냥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선물거래지표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좀 과열됐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 장기적인 부분들에서 봐야 될 지표들이 좀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두셔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좋죠. 이런 거를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디 봐야 됩니까? 저희 클리프 연구소를 보셔야 됩니까? 블록미디어에서 오셔서 자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블록미디어 자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종환 작가와 방송하면서 듣긴 건데 보통 기술적인 지표를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외부 환경이나 내러티브를 좀 더 많이 보시나요? 투자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 지표들을 많이 보죠. 온체인 지표를 제일 많이 보입니다. 지표주의자식은요? 네. 저는 좀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는데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가 결국은 좀 오래가게 됩니다. 처음에 좀 더디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서 저평가 기준을 또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평가의 여부는 계속해서 바뀌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펌핑과 덤핑을 반복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평가, 저평가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어떤 흐름들에서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여기가 고평가가 됐는지 저평가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가이드가 없는 거죠. 그냥 느낌상 뭔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결국은 늘 실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안에는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지표와 각종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각종 한 작가와 지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그런 오늘 해설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요약해보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자본시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텔레그램이나 커뮤니티 보고 투자하지 마라. 뉴스 보고 투자하면 늦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센티멘트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보고 투자해야 훨씬 정확도가 높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뉴스가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트위터에서 한 30분 전 올라왔어요. 아니면 3분 전 올라왔어요. 대박 하고 가면 이미 가격은 천장 부지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무조건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이미 내부자들이 다 샀거든요. 이건 우리가 내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 반응해서 가면은 이미 한 템포가 무조건 늦어 있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갖다 더 선정하려면은 이 시점보다 더 멀리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코인들이 한번 펌핑했던 적이 있죠. 이걸 갖다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홍콩에서 웹3 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홍콩 ETFs 등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국 이슈들이 한번 나오면서 한번쯤 펌핑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내러티브인데 펌핑을 크게 한번 하고 갔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력이 없는 거죠. 한번 팡 치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근데 중국 코인들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보면은 펀더멘터리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국의 이더리온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내거든요. 이게 펀더멘터리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한번 급등할 때는 내러티브를 보지만 지속력을 따질 때는 펀더멘터리 봐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공부해라. 맞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부하실 때는 책도. 슈퍼코인 투자 지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이제 책 홍보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에 워낙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말씀해 주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슈퍼코인 보통은 비트코인 검색어 잘 걸리려고 그런 식으로 쓰시는데 슈퍼코인이라고 쓰셨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 책 제목을 출판사의 암호화폐 투자 지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박작가스러운 그런 처음에 네이밍이었는데 네. 그런 네이밍이었는데 너무 심심하다. 암호화폐 너무 심심하고 생각보다 암호화폐 검색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슈퍼코인을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좀 마음에 좀 덜 들어가지고 이걸 하이퍼코인 대박코인 여러 가지 바꿔봤는데 슈퍼코인이 제일 입에 딱 맞더라고요. 입에 착착 붙긴 해요. 착착 붙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책을 설명할 때도 가장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슈퍼코인으로 정하게 된 건데 이 슈퍼코인은 말 그대로 이 슈퍼란 뜻이 대단히 좋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코인을 찾아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 그럼 이 슈퍼코인의 어떤 기준은 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딱 그 내용입니다. 내러티브와 펀더멘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코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만 좋아서 심심하게 가지 않는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펙트를 가지고 가지만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도 뭔가 영향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쓴 책이죠. 찾아보신 결과 좀 나오던가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죠? 소수의 코인들이었고 그 정도의 내러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은 정말 소수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내러티브가 더 강한 코인들이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 간다 요거를 누군가 확신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된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코인 아까 소송 관련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특정 코인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코인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확정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해서 이게 진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좀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가령 어떤 프로젝트 중에서는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름을 좀 밝히면은 싫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가 좋았던 레이어 1 프로젝트이지만 가격이 좀 속 시원하게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펀더멘탈 지표를 한번 까보시면은 전체적으로 TVL도 다른 경쟁 레이어 1 대비로 상당히 낮습니다. 가령 그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고 논 EVM입니다. EVM 기반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논 EVM 기반으로 봤을 때도 TVL이 솔라나라든지 수위 같은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근데도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다고요. 그래서 TVL 대비로 시가총액을 돌려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고평가된 것들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고평가냐 하면은 최근에 고평가의 좀 대명사 근데 물론 저는 내러티브가 아주 좋다고 보는데 톰코인보다도 더 고평가된 어떤 스코어들이 펀더멘탈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면 대세 상승장에서 그래도 일정보험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올 거니까 병치가 크니까 병치가 크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갈 텐데 만약에 이걸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새로운 코인에 투자했던 것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나은 선택이었냐 이걸 생각해보면 또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펀더멘탈의 지표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코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는데 책에는 써 있습니까? 책에도 그 부분을 좀 일부러 좀 뺐어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코인들을 언급하면 이게 제가 그냥 저는 경량적인 지표를 얘기해 준 거죠. 얘기해 드린 건데 이 코인 이제 안 되나 보다 싶어서 패닉 세밍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에 팬덤이 있고 커뮤니티가 큰 박 작가님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너무 포장도 잘해주시고 궁금한 게 슈퍼코인 저평가된 거를 많이 보신 건가 혹은 애초에 덩치가 커서 그래도 손이 많이 가겠지라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한 번 투자해놓고 오래 묶이면 비트코인처럼 쭉 갈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보통 어느 쪽이 좀 더 슈퍼코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근데 사실 슈퍼코인이 그걸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방에 가득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투자의 선행에 따라서 좀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을 좀 더 이상 상출하지 못하시고 뭔가 정말 안정적으로 누구를 좀 보장받고 싶으시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로 그런 완벽한 미래를 좀 하시는 거는 그래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안 되죠. 네. 그거는 굉장히 우선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가는 게 상대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와는 다른데 유일하게 미국 증시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비트코인인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으로 필두로 해서 모든 알트코인으로 그걸 누리시겠다고 하면 좀 곤란한 욕심입니다. 너무 욕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그런 가치주로서 어떤 가치들이 가지는 것들은 비트코인 이게 최고 슈퍼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서 또 작용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슈퍼코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고기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코인 범주는 하나에 묶여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최고의 코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좀 질문을 받고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번 언급한다 그래서 내리거나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코인 그중에 하나 추천할 만한 얘기할 거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추천하면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래 가져가야 할 슈퍼코인 중에 하나로 모두가 당연히 생각하셔야 할 때 비트코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올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제시하는 건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조금 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확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해지도 되면서 수익률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미 있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조금 더 어떤 수익적인 것들이 더 증가시켜 보면은 거기에서 추가해야 될 코인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또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타이밍이 아닌 게 너무 시장이 좀 알트코인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더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시점이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7월 19일 날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이제 박중환 작가님을 스튜디오를 모셔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게 일종의 약간 축구선수로 따지면 티어 이렇게 정해서 이런 느낌 별, 셋, 둘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재밌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짐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그래서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해요. 슈퍼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얘기를 할 텐데 ETF 반감기 얘기 저희가 초반에서 하긴 했는데 사이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반감기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비트코인 반감기 내러티브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 반감기 기조들이 이제 현물 ETF 때문에 많이 좀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가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시 최고점 줄고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니까 오히려 반감기의 어떤 사이클들이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더 파워풀하다. 더 파워풀하게 그런 움직임들을 좀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뭐 NVRV라든지 뭐 NVRV G스코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NUP의 지표도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앞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듯이 채굴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죠. 지금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채굴 비용이 80K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65K 정도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과거의 어떤 사이클로 대비했을 때 결국은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책에서는 죽음의 소용돌의 어떤 반대국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들이 채산성이 무너지고 있고 채굴자들의 매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해시리븐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해시레이터의 60일 2평선이랑 30일 2평선을 가지고 또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채굴자들이 이제 항복에 가까웠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복을 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는 거죠. 던질 거 다 던지고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해산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한다. 그렇죠. 그런 구간들. 이제 그 정점들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한다. 이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사이클의 움직임을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5월 중순쯤에 저희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그래서 상당히 상승 요소다라고 했는데 6월 초가 되니까 이제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해시되어 있다. 그까만 넘는 거니까.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이 이제 그립토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한 달 사이에 충분히 반할 수 있고 뭐 정말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달은 사실 다른 시장의 1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이 흐름들을 다 그냥 막 따라가겠다. 허겁지겁 따라가겠다. 이건 너무 힘들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흐름에 너무 막 이리이리 하지 말고 조금 더 먼 걸음에서 보는 것이 투자에 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좀 거리감을 두고서 관망하는 움직임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떤 코인을 투자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이 온 적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내가 투자를 할 때에 손을 대야 되는 시점 팔거나 사야 되는데 그러면 채굴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정보를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지금 백기투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일종의 나갈 사람은 나가고 정말 엘리트들만 딱 남아서 다시 채굴을 열심히 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그럼 이번에는 또 채굴 뉴스를 많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채굴 뉴스도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격의 어떤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들은 그래도 거시경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예측이 틀려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를 집계를 해보니까 PC 지표가 발표됐던 때보다 CPI 지표가 발표됐을 때 더 많은 어떤 가격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런 집계들을 얘기를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어떤 기관들은 FOMC 미팅이 끝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가격 변동성들이 많았다. 이거는 근데 다들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먹혔잖아요. FOMC 미팅이 끝나고도 CPI 지표가 발표가 끝나고도 안 먹혔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거기에 반응해서 확 떠버린 움직임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또 PC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서 6월 달에 큰 방향성을 좀 보면은 7월 달부터는 일정 부분 좀 기대를 약간 해보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우리가 미국의 대선이 4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8, 9, 10월에는 늘 보면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두 번의 예외가 있긴 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와 닷컴버블 붕괴됐던 그 상태 그때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때와는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다르죠. 지금은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거시경제 흐름들이 지금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히 하반기에는 매크로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암호화폐 크리프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는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채굴 얘기했는데 요새 또 고래 매수 관련된 얘기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의 축적 상황도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고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가 시황에서 늘 좀 중요하게 전해드립니다. 고래 움직임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어떤 가이드를 삼을 때 이 시장에서는 CVD 지표라는 걸 보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제가 매일마다 그걸 소개해드리는 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고래가 아닙니다. 제가 고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책에서 소개를 했지만 그게 고래가 아니라 그냥 주문량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거래가 움직이면 그거를 그냥 제가 가장 큰 규모의 가색고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블록딜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개념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큰 범위의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고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래가 다 던지고 나간다. 그럼 기본적으로 좀 뭔가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주 단순하게 고래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 보면 계속해서 고래들이 매집했다라는 주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또 오늘 또 크립토콘트 대표가 얘기한 것들을 보면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 고래가 브로커를 통해서 12억 달러 상당을 매도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다. 지금 가격대 대략 65K에서 대략 70K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고래들도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찐 고래들과 그리고 또 미국의 기관들이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저마다 다른 셈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결국 이에게는 수요가 늘고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어떤 서로 대비되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급 빈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더 고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고래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매집하는 것들이 온체인에 많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고래들이 재축적이라고 가정돼.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불장이 왔다 그러면 더 확 다 던져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아니고 조금 팔고 다시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상승의 동력들이 반이 남았다. 이런 시그널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약간 기회로 같이 삼아야 됩니까? 저는 기회로 같이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기사도 최근에 누가 냈는데 고래들의 이 움직임들을 봤더니 코인 텔레그래프구나. 별로 영향과 없던데.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단기적인 해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런 매집 세력들의 큰 움직임들은요. 계속해서 재응축되는 그 과정들이 일정기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됐을 때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야 할 그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면 출발하는 거고 출발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부터도 몇 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냥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버리는 움직임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시간을 안 주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시간을 별로 안 주고 올라갈 때도 시간을 별로 안 줘요. 그게 바로 고려들의 어떤 전략들이 아니까 화끈하게 털어내고 빨리 화끈하게 올리고 이런 과정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미리 많이 매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시장에 더 큰 변화들 그러니까 더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해라고 하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최대한의 어떤 조각들을 합리적인 그런데 이건 남의 어떤 얘기를 듣고 하시면 지지 안 됩니다. 저도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분리시한 관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분리시한 관점이 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도 여기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고 좀 어두워도 밝은 거 찾아내려고 하시는 편이죠. 여기서 또 끄집어내려고 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밝은 걸 봐도 부정적인 걸 찾아내세요. 그렇게 되면 의견이 엇갈리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이 있기로 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 말이 맞아. 얘 말이 맞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많이 DYOR이라고 하죠. 본인이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주관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거 항상 반드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고 고래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가 분리시할 거라고 보시는 측면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장세가 탁 터져 나오는 거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반기에 크립토 장르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매크로가 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게 좀 우리가 희망회로 돌리듯이 뭐 9월이니 두 번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혹은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편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을 보고 있는 거는 시장에 그 CME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두 번으로 지금 확고하게 좀 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9월달은 확실히 한번 내려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아침에 봤을 때 대략 6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9월달은 지금 뭐 시장에서 사실상 뭐 좀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12월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확률이 좀 낮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 한 40% 정도 보고 있는데 저도 딱 그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따라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만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던질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대부분 시장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늘 반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기대치는 그렇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산시장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게 대선인 거죠. 대선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했던 업적들 이런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들보다는 어쨌든 이 평가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대선이 어떤 이루어지기 한 5개월, 6개월 전 정도 시점부터 중요하게 보는 거고 대략 3개월 전 시점이 워낙 가까운 시점이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거죠. 그때 과거에 어떤 사이클에서도 즉 어떤 대선에서도 그 구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고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오기에는 아주 좀 적합하고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결국은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물가를 얼마나 잘 잡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이 얼마나 잡혔는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비농어 고용지수가 찬물을 그냥 제대로 기원을 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면서 어 이거 연준이 거의 이제 간다라고 하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아직 아닌데 가격이 갑자기 확 넘어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서 PC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도 고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거시경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야지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예측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는 것들도 좋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장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이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들을 섣불리 해석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CPI 지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나서 FMC 미팅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같은 날 이제 새벽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는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하나는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좋다 말았죠. 좋다 말았는데 이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섣불리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CPI 잘 나왔어. 대박. FMC 끝나면 날아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너무 섣불른 예측보다는 대응 전략들의 어떤 포커스를 좀 더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프토 시장이 예전에 이렇게까지 매크로에 집중하고 이제 뭐 하다못해 전쟁 정도가 나지 않는 한 외부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더 심해졌죠. 이렇게까지 매크로가 영향을 제 입으로 뉴스에서 크리프토 뉴스인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중요성의 변화 앞으로 더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거시경제가 계속 영향을 어떤 자산이든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더 많이 좀 도드라진 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는 거시경제를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frb에서 정도표상으로는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두 번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급해 이제 pc지수라든지 cpi지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 덧붙여 드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차트 얘기들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내재 가치가 없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 지표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차트라는 게 결국 거래 지표인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필요가 없다는 건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가령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트코인 중에서 오랜만에 안 오르다 가격이 오르니까 막 또 흥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반등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 정말 전략적 요충지들 있죠. 전쟁으로 따지면은 그런 중요 전투 구간들에서 여기를 갖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추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반드시 가지고 조금 올랐다고 해서 흥분해서 올라타시고 조금 떨어졌다고 흥분해서 올라타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지표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면서 매크로 환경까지 알아봐야 되는 크립토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정보들을 좀 더블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한번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해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시황의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네. 저희 블록미디오도 많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지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요 준거로 말씀드린 게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유독 더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특히 큰 하이프를 예상하시고 기대하시고 희망하시면서 이제 투자금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죠. 네. 어떻게 지금 알트코인을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늘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바닥 구간에 와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트코인을 아주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들은 뭐 괜찮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미 농원이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로는 아주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정확한 어떤 패턴들이나 아니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한 번 더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구간들. 우리가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도미넌스가 올랐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도미넌스는 떨어진다. 그럼 알트코인들이 더 폭발적으로 랠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좋고요. 그리고 뒤에서 투자 원칙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아무 코인이나 투자에서 수익을 보는 그런 시기는 좀 확실히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뭐 시황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펌핑되는 것들을 관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펌핑되는지 보면은 오르는 애들만 계속 오르고 이게 순환되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뭐 민코인들이 좀 너무 심하게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펌핑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어떤 내러티브에 어떤 갇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본인이 모든 것들로 다 수익을 얻기보다는 선별해서 좋은 어떤 섹터들이나 코인을 찾아가는 전략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비트코인을 보통 이제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말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조건 담고 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뭐 추가되거나 뭐 바뀐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충분히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합니다. 이게 불장이 와도 유의미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불장이 오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시죠. 그냥 비트코인이 이제 더 안 오르니까 이걸 팔고 이 시세 차익을 가지고서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좀 물려가지고 상승량을 나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욕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하이비 높은 시장에서 욕심까지 덮어낸다? 그러면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기에 빠집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들 본인이 잘 만드셔야 되고 원칙을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투자는 원칙이 진짜 중요해요. 저 투자를 해보면은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손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하셔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아무렇게나 올라타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원칙을 삼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인드 센스를 좀 갖고 가야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반기에 진짜 떡상을 했는데 많이 안 올랐어. 그 순환매가 잘 안 돼서 돈이 많이 안 돌았어. 속상하시고 좌절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괜찮은 진주 같은 친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원칙을 갖고 가야겠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책에서 세 가지 원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부장님 잘 말씀 주셨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언제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 60%는 딱 보관하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다 판다 이런 관점도 아니에요. 물론 이더리움까지는 많이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상황이 돼봐야 알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당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물량이라는 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상당한 물량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게 50%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후죽순 펌핑이 일어날 텐데 그 코인들이 하루 갑자기 100% 갔다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왜 이걸 투자하지 않았을까 막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세가 가게 되면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바닥에서 사서 산정에서 파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상승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냥 쿨하게 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도 얼마든지 이게 한 번 이렇게 떴다는 건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후보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내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좀 싫어하시죠? 많이 싫어하셨죠. 많이 싫어하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서 테드 윌리언스라고 하는 타자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타자라고 해요. 사하를 친 그걸 제가 데크멘터리로 이제 봤는데 그 타자가 사하를 칠 때 본인이 어떻게 사하를 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딱 정해놓은 구간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눴는데 딱 중간에 본인이 정한 구간으로 오는 공만 쳤다는 거예요. 딴 건 쳐다도 안 봐. 그냥 다 흘려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욕심을 내서 스트라이크 존 조금 하단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억지로 치려고 때렸더니 2할 3푼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타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알트코인 주제 똑같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걸 그렇게 우죽순 투자를 하면 타율이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공부한 것들을 아주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저평가 구간에서 최대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평가 구간에서 사는 건 어떤 기준이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이 책에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펌프 다음에 덤프가 나왔는데 야 이게 회복이 될까? 이 코인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내려간 코인들이 있죠. 그런 코인들이 매입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펀더멘털이 되고 내러티브가 되는가 이걸 관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특정 코인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코인이 펀더멘털도 되고 내러티브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코인이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과정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바로 다음 날 급등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셨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소 뒷걸음치다가 밟은 거죠. 저도 당연히 그 타입이 나왔어요. 이제 사신 거 아니고. 저도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제가 절대로 유튜브에서 말씀을 안 드리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타이밍에서 사셔가지고 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고캐를 하시거나 이제 감독기관에서 봤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펀더먼털과 내러티브를 좀 확인했을 때 얘가 이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갈 코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이것도 의아해야 되고 아니 이렇게 바닥을 칠 코인이 아닌데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든지 거꾸로는 이렇게까지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손해를 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은 한번 바닥으로 내려앉거든요. 이 지속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계속 오래가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이 지속력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뭐랄까 와닿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코인에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그 안에서 수익을 찾는 게 가장 좋다. 어떻게 진짜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엇빛 딱 키시고 하나라도 파란색이 떠 있으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투자를 하셔라.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투자를 집행을 할 때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를 고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쳐내야 된다. 그런 건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저평가와 고평가 여부는 거의 비슷하게 일맥상통하게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인이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언이기도 한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신규 코인과 오래된 코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모든 코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번 대세 상승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규 코인이 낫죠. 그게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새로운 게 낫다. 낫다.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들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려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코인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세 상승장을 몇 차례 겪은 프로젝트라고 봤을 때 1차, 2차, 3차 지나는 동안에 이게 어떤 추세인지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난 불장 대비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왔는지 보셔도 되거든요. 이게 왜 올라오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보면 올라오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돼요. 올라올 만한 요인들이 명확해야 올라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팡팡 올려주는 시기랑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프로젝트 자체 퀄리티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의 어떤 우위들 기술적인 혜자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생태계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 내러티비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얼마나 투자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내러티비가 아닌 것들 그리고 오래된 코인들은 일단은 신규 투자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오래된 코인을 파시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다리시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오를 수 있는데 상대적인 수익률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대비로 이건 이제 저평가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찾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V에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예치된 자금이 얼마 없는데 가격이 더 높은 거 아까 전에 오래된 코인 레이어 1 말씀드릴 때 제가 소개드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수료에 의해서 매출이나 수익을 다 집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수수료 매출이나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괜히 시가총액이 높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고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당장은 어떤 등락을 거듭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시들시들해진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어떤 옥석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이스 생태계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요즘 생태계가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죠. 펀더멘탈과 내러티브이 다 영어라서 사실 좀 어려운 컨셉이긴 한데 일단은 간단합니다. 오래된 것보다는 최신의 것을 좀 매수라는 것을 추천을 하시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말 고평가가 오버스럽게 되어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액티브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돋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 중에서 아이트코인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신규 코인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좀 하나 변수가 남아있어요. 제 책에서는 그걸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락업 해제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내러티브가 받쳐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신규 프로젝트의 무슨 펀더멘탈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생각보다는 저조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AI가 그렇습니다. AI가 생각보다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데 굉장히 내러티브에 의해서 많이 가격이 상승했죠. 펌핑은 많이 져 있는데 펌핑은 많이 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 기대감들이 오를 때는 엄청나게 천둥불질을 오르다가 이제 식을 때는 빠르게 식는 게 내러티브의 영향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 물량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가령 월드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는 게 지금 매일마다 거기는 락업 해제 물량들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린다고 이게 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물량인 거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싼 가격에 샀잖아요. 이걸 갖다 그냥 던지거든요. 더 하기 때문에 던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 언락이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락업 해제 물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토큰 락업이 굉장히 많이 됐던 프로젝트 중에 피스라고 있어요. 솔라나 기반의 피스네트워크라는 오라클이 있는데 보시면은 2025년까지 이제 락업 해제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들은 당분간은 락업 해제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에 괴롭히지 않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들은 조금 있으면 이만큼 락업 해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씩 쏟아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최근에 많이 논쟁이 되는 건데 상장하기 전에 너무 많은 펌핑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지만 그렇게 상장 전에 최초로 이제 시리즈 투자를 받을 때 이때 데뷔를 했을 때 너무 많이 펌핑이 되어서 상장이 된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좀 달려가는데 더 추가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콘 투자 굉장히 어렵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좀 못하겠네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우량한 알트 솔라나 같은 아주 우량한 알트 있죠. 체인 링크다. 이런 식의 어떤 우량한 알트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투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막 물어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사실 그러면 박 작가께서 최근에 올해 3, 4월 이후에 주목하시는 알트라든지 비트 위주로 하신다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네. 있습니다. 이게 박 작가님이랑 저랑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고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왜 어떤 걸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오면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즌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특정 종목들을 다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그 생태계 내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주목하시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는 일단 이번에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세 상승장만 해도 비트코인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이지라는 내러티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룸 프로토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된 프로젝트이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갖다가 더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베이스에 비트코인 베이스의 생태계 확장들을 보셔야 되고 룸 프로토컬 중에서도 최근에 DOG 로코인이 엄청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뭐 몇 개 회자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시면은 매직에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지가 명결하시고 이제 거래를 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게 좀 많이 이제 인식들이 변했는데 제2의 이더리움이나 뭐 이더리움 킬러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솔라나 보고 누가 이더리움 킬러 누가 그렇게 부르나요? 독자적인 아이죠. 독자적인 아입니다. 아무도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제 부르지 않거든요. 그만큼 솔라나는 그냥 솔라나 이제 이렇게 됐으면 내러티브가 제대로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내러티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래량이죠. 덱스 거래량부터 해서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펀더멘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펀더멘탈 지표에서도 이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동등한 급이거나 더 높아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대세 상승장에서는 솔라나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솔라나가 상승하게 된 계기로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아주 많은 토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봉크라든지 이런 민코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어떤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특정한 어떤 메타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주목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투자해 보시면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안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올해 안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언제든 한 번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원래부터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2 생태계가 지금 많이 확정이 되고 있죠. 지금 레이어 2는 사실상 전쟁 수준으로 어떤 것들이 될지 옥석 가리기가 너무 심해요. 과거에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얘네면 되는 거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데 TVL이 다르고 트랜잭션도 다르고 모든 항목에 따라서 순위가 막 바뀌어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생태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베이스가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민코인들 최근에 브레시나 디젠 같은 프로젝트도 많이 떴죠. 그래서 이 베이스 생태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뜨고 있는가 이거를 이번 시즌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시즌에서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새로 만든 내로티브인데 그럼에도 텀더멘털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톰코인입니다. 톰코인 생태계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것도 낫코인이라고 해서 민코인 한번 크게 펌핑했다가 내려왔죠. 지금은 내려왔는데 난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회적인 현상일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톰코인 생태계가 이제 좀 태동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좀 오버스러운데 지금 굉장히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사시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고 톰코인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2017년에 이더리움이 있었고 2021년에 솔라나가 있었다면 2024년, 2025년에는 톰코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입장들이 있으니까 이 계보들, 어떤 잘나가는 레이어 원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어떤 컨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기사에서 도지코인도 이제 제꼈거든요. 헛탄의 이름을 올리면서 도지코인까지 제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TVL 대비로도 그렇고 생태계 대비로도 그렇고 일단 펀드멘탈 지표로는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톰코인 생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니까 RWA와 AI 섹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투자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스트는 처음이라서 정말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투자 얘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담론에 가까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는 편이어서 직설적인 얘기는 누구만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좀 약간? 감사한 따름인데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상승장 때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비트코인 기반, 이더리움 기반, 솔라나 기반, 톤 기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기반된 그 하부 네트워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코인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그냥 오른 건데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룬즈에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도그라든지 사토시라든지 이런 룬 아니면 솔라나에 있는 렌더도 있고 AI 관련된 뭐도 있고 아이오넷도 있고 그럼 이더리움 기반의 뭐도 있고 타이코도 있고 L2 이런 친구들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대장 위주로 또 봐야 되나요? 네 이번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장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런 대장들이 인프라 스트럭처죠.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코인들 대장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지나서도 종속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지금 지점에서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보시고 이 생태계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많이 투자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대장주들을 보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렌더 같은 것들 AI에서도 사실상 대장주에 가까우면서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대장주에 가까운 이런 프로젝트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베이스는 좀 예외인데 베이스 생태계는 베이스가 아마도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토큰을 발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스 토큰이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서 가장 대장주들을 선택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선별하셔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6개를 말씀드렸죠. 4가지 생태계 2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섹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져가신다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를 더 깊이 있게 파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설명해드린다고 해서 다 10%씩 비중해가지고 뭐 하나 터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짧은 시간에 하이프가 있었고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톤이 뭘 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낫이라는 것의 성격도 모르겠고 공부를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고 이제 박 작가님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뉴스 저희 블록미디어 뉴스를 통해서도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어하는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투자하셔라. 그렇죠. 반드시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향성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도 우리가 투자의 리스크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정말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심지어 큰 프로젝트 큰 코인인데도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이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명한 거 아니야? 이 정도죠. 그렇죠.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는 워낙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아시는데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업계에 있으면서 또 막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또 생업이 있으신데 이거를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공부한다는 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가이드가 될 만한 것들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너무 많은 욕심들을 부리기보다는 뭔가 좀 작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파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로 끝나는 오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작가의 크리프토연구소에 박 작가와 함께 오늘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반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박 작가님께서 책도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 여러 가지 투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계잖아요. 하반기 전망 잠깐 아까도 하셨지만 좀 들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자분들과 뭘 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거시경제 이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하반기 어떤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증거나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린다고 늘 강조를 드렸고 하반기에는 가격이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좀 좋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급하게 대선을 위해서 만약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급하게 또 유동성을 거둬들일 가능성들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펌핑들이 일어난다면 그 직후 시점은 좀 조심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5년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의 큰 기조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너무 참 힘들고 좀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막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떤 희비가 교차되시겠지만 결국은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의 힘은 늘 증명을 해왔던 것이고 과거 2017년, 2021년에도 이번에는 불장이 안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쳤지만 어김없이 왔었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끈질기게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정말 큰 어떤 수익을 얻고 많이 웃으면서 엑시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엑시트 전략은 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엑시트 전략도 좀 얘기 나눠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채널 박작가의 크리프토연구소 많이 찾아와 주시면요. 저희 매일 아침마다 시황영상 제공을 드리는 시황영상을 통해서 이 시장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은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시기에 투자에 어떤 연습을 하시기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는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작가의 크리프토연구소 구독하신 분들 저희 블록미디어도 많이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은 박작가의 크리프토연구소 박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